어, 테너라고 하는 거 같은데 테너세요? 오, F샵? 가능하면 F샵으로 좀 해주세요 F샵? F키로? F, F키 정도로 F키? 가능하세요? 네 오케이 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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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마세요, 오리지널로 왜? 오케이 우성현호 선생님이랑 같은 무대에서도 따로 외치한 거예요 아잇, 고맙습니다 오케이, 1절 받으실래요? 뭐 2절까지 연결합니까? 자, 2절 한국말으로? 제가 부족하니까 일단 1절 그러면 5막은 뭘로 할까요? 우리 저, 5막은 벨라비타 5막은 벨라비타, 너 참 아름답다 이러면 되겠네요? 오케이, 1절, 2절 바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5막은 벨라비타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일단 박수할게요. 아, 여기 오시세요? 여기 오셔. 재밌다. 선생님, 맨 마지막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요. 가오 잡으세요. 이 노래랑 가오 잡으시지 않거든요. 스타인 프론테아테! 당신한테 스타인 프론테! 태양이 너를 위해서 지금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타인 프론테아 메 하세요. 나한테! 스타인 프론테아테! 스타인 프론테아 메! 네! 영어로는 미죠. 이태리 말은 매예요. 그리고요, 이 옷을 내면은 조금만 찍어요. 약간 쪄가 놔야 돼요. 빛바람. 그리고 약간 몸은 저쪽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요. 쏘리. 뭐 이번에 뭐 이렇게 하는 그 뭐... 제가 우원 중에 하나가 뭐... 뭐 커밍아웃 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름 안 밝힐게요. 근데 사실 무대에 올라가면요. 라무지카거든요. 라무지코라고 남성명사가 아니고 여성명사야. 약간 멋진 남자라고 올라가면 자꾸 조금 비비틀어야 돼요. 그리고 낼 때 쫙 냉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오므리고... 좀 나오면 내가 캐밍을 한 거죠. 자.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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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캐밍을 나고서 나의 낮에 소울에 나리아 세레나서 한 장만 보지해!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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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주복은요. 이게 하얀색 있잖아요. 그리고 가우스버튼 있잖아요. 저처럼 이런... 이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혼나 보이죠? 깜짝깜짝! 어, 그니까. 그냥 형상식이 쉽죠. 이 남방에도. 이 손으로 살짝 이 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만자분들은 제가 재미난 거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지면서 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본인이 아니라 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크대. 뭐... 주사... 스테파르가 이런 줄 알아요? 이런 곳이 있어야 돼. 요소를 여기로 들을 마스. 자, 불러. 불러. 자, 그런 그... 이게 재미야. 우리가 노는 게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노래는. 아, 진짜. 정말 잘생겼다. 그쵸? 아이, 잘생겼는데 너무 무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많이 보여주면 또 여기로 시선이 가니까. 네. 자, 사이브롬 대학교 사이브롬 대학교 사이브롬 대학교 만화 갑니다. 만화 두 손에 유배두에 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거든요. 발음이. 스타일로 오브라 롬 되어야지 이랬을때 정말 성악하다고 근데 성악은 어떤게 있냐면요. 발음을 정확히 뱉어주면 성악하잖아요. 약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리야. 뭐 이래야. 에리야 잘 있으니? 이랬을 정확하게 에리야 모르세요? 아니 MBC도 안보셨나봐. 응? 제가 아버지 멋있게 하면서 방송도 26회나 출연했어요. 아유. 아유. 에리야. 그 공간에서 고음 내면 그냥 들어만 주세요. 즐겨오세요. 근데 이렇게 내면 전공을 바꾸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느낌이요. 배꼽이 여기서요. 배꼽정도가 손에 쥐고 더 아래를 잡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준거에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아래를 잡을 때 오바람이 들어가요. 사. 아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사. 가슴을 숨시고요. 사이프로. 사이프로. 그리고 이탈리에서는 그래요. 라는데 숨. 이게 라는데 먹지수가 위에 있다는거거든요. 이걸 내리는데orter Todayans들 사실 테러치려고 형이 저를 민원키로 내려면 7년 걸려요. 7년 아시겠습니까? 어... 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즐기고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표시 안 나게. 처음에 스타일 프론 들어갈 때요. 스타일! 아주 작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면서 크리에선 들어간다고 키운다고 하세요. 예를 들면 스타일 프론 테테! 이렇게 작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노는 거예요. 제 표정을 보세요. 제가 들려주려고 안 하잖아요. 표정 불려야죠. 네? 컨셉.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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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중하는 거예요. 스타일. 그러나 자동차가 뭐가 그래요? 피바리로. 그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 쏘리. 숨은 어디로 가요? 물고 움직이. 숨을 쉬어요. 숨을 쉬으면 어디로 가야죠? 먼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질문할게요. 배로 가요? 배로 가요? 가슴요? 가슴요? 가슴으로 먼저 가요. 숨은. 똑똑하지. 그리고 올라가는 걸? 미안합니다. 발을 내리는 거예요. 배로. 응. 어떠죠? 응, 그죠? ück 굴수 lose 상체 피그 foam 다 좋은데 collection 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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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초인데 요구만 할까요? 요구만 할까요?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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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카르소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카르소 제가 한번 생각해서 좋은 노래 알려드릴게요 이태리 노래 좋아하세요? 어, 좋아합니다 이태리 노래 근데 적당히 솔보다는 한 F 근데 마이크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이거 아세요? 지금 나오는 노래 네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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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to face, do we come face to face? 오늘 가세요? 아스! 네? 아스! 아스! 모르세요? 네. 베미제라블의 제아벨 아리아 스팟스예요. 정말, 왜냐하면 자벨의 분위기 낫지 않아요? 아! 참, 이분은 겉으로 사람과 친환하게 지르지만 굉장히 곧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자벨의 이 새끼가 자살을 하잖아요, 이 노래를.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처럼 성실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늘에게 맹세하고 사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었을까? 풍만 빠져버려요. 이런 노래가 어쩌면은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꾸 뭐 따로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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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드ине méduffle 이 노래는 조금 좋은데 시간이 좀 더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좀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점이 있다 그리프가 기대된 말은 진짜 그건 루스 날라인데 어쨌든 제가 한 번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이 노래 좋다면 아프라뇨 엠마르 브랜드입니다 그럼 공부해보세요 이 노래는 마이크 잡으세요 그래서 처음만 줘볼래요? 내 마리만 네 저 저 저 저 저 느리게 There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푸른 프렁가 푸른 프렁가 푸른 프렁가 이렇게 혼자 빠지잖아요? 이분들이 절대 딴짓 안해 근데 여기서 막 하자면 따뜻해요 옆 사람은 여기 아마 핸드폰 열어줘 또 한효생 와일 바랍니다 와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